상여줘! 지금 다 뽑혔어. 자 오늘의 게임은 플레임과 함께하는 얼티미치킨홀즈! 씬이랑 연비도 함께 합니다. 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즐거운데? 너무 잘해버릴까봐 걱정이야 아휴 형 걱정 못 참 저 일지한 사람부터 잡죠? 아이씨 처음에는 그냥 약간 도움 안 되는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봐 오케이 1박! 우와 뭐 그리 빨라? 아따! 짧았어 어? 우리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점수 해가지고 치킨 내기 하자 어? 난 콜 잠깐만 내 캐릭터 헷갈렸어 이런 된장 많이 들어갔지? 어? 들어갔네 근데? 어 이거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 으잇? 으아악! 으하하하하하 못 들어갔지요 아우! 다스! 오케이! 우와 살았어! 우와! 아 나 그래도 얼티비치킨 소스 울리던 사람이야 1위! 비행기 있으면 와 안 될 사람이네 근데 저거 없애면 또 재미없거든 근데? 그렇긴 하지 근데 얘들아 난 요거 없앨게 와우 와아 훌륭해 호흡 으잇! 으잇! 어? 저거 맞았는데 사람 어아악! 밑에 갈렸어 나 간다! 으아악! 여야! 뭐야 나 왜 여겠어 어 왜 얘들아? 야래 야래 다들 약하구만 와! 잠깐만 이거 세개 야! 이거 철거를 세 갈리고 났는데? 야! 하하하하 이거 깨자는 거야 뭐야? 어쩌자는 건데 이거? 너무 재밌겠고 그리고 누가 아까 보니까 여기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더라? 정말 귀엽게 그래서 막았잖아 이제 어 여기도 위험해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자 나 먼저 갈게 얘들아 과연 케빈이 형 아아아아아아 죽었죠? 아 죽었네 죽은 사람 또 저기가 진짜 마의 구간이야 야 근데 이거 어 이거 깰만해 윈업을 할만해 할만해 윈업은 괜찮네 어 할만해 할만해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? 야 아 그건 못깨 블레임네엠 네? 그거 하면 답 없어 너무한거 아니니까? 너무 답이 없나? 어 여기다 붙이자 그냥 자 잘 보아라 나의 싱컨을 무삭다 오 무삭수 아 고래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게 접니다 여러분 안 돼야야야야 아 나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잠깐만 시간있어 시간있어 침착해 침착해 아 잠깐만 유부남의 힘을 보여줘요 오케이 자 저 컵 밟고 갑니다 여러분들 때려버려 아아악 오 들어갔다 너무 쉽구만 하지만 여기를 살짝 막아버린다면 아 여러분 너무 생각없이 두는거 같은데 우리 갈수는 있어? 보였다 빈트메시 승리 와아홍 하하 와 다 들어왔어 잠깐만 대형점프 한번 대형점프 한번 아아 유감 이럴려고 놔뒀지 무슨일이야 승리 아 뭐야 와 끝났어 와 야 이거 초반 성공률 대박이었다 야 근데 단순 맵에서 이정도 재미면은 괜찮네 역시 아 근데 풍차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풍차고 나는 사실 풍차도 좋고 포포도 좋아해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다 좋아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 보자 저기 위로 올라가는건데 시작이 아래구나 시작이 아래고 꼬린지점이 어디야 꼬린지점이 돌아가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막을게요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왼쪽에 저거 먹어야 되지 않나 어 좋아 플레임의 희생 아니 떨어지면 죽는구나 아니 근데 중요한게 지금 기회있을때 깨야되는데 저 구멍 괜히 막았네 잘가요 어 잠깐만 어 연비야 보였다 나는 먼저 가라 연비씨 점프? 왼쪽으로 점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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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하하하하 잠깐만 꽃이 저기 생겼네 하하하하 이거 꽃을 넘어갈 수 있 야 이거 잘하면 넘어갈 수 있 하하하하 아 진짜 못갈거 같은데 이거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얘들아 나 살아있어 형 떨어져 죽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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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 다 죽었네 비명이 난거하네 아 저 꽃 좀 어떻게 해봐 없애주지 퐁 야 솔직히 저 구멍 뚫린 파이프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워 그니까 저 내부가 안보여가지고 하하하하 공전부터 어 공전 하하하하 아 못먹었어 이제 죽으면 뺏을 수 있는데 나 살아있어 어딘가에 그렇지 아 이건 지금이네 와 동전 같고 동전 같고 승리한다고 어 이번판 시작 좋은데 안들어보고 떨어지면 만원 뭘 만원이야 만원 하하하하 떨어지면.. 아 죄송합니다 점프 예엘 와아 코인 점수 달달하네이 와 진짜 악랄하다 야 그거 못 깨 시에나 그거 절대 못 깨 그렇게 하면 어어? 그걸 달아버리네이 하이크 만족이 많겠다 그럼 여기 와 다같이 죽자 이거지 형 피해봐 어디 난 이번편 포기해야겠다 자 가자 길은 정해져있어 오와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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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나 어딨어 으아 아우와우 난 못하겄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? 아 여깄다 어휴 형 열었을 때 여기 아 미지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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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을 때 딱 밟고 바로 점프해서 그렇지 오 됐다 와 이거 깼다 우와 됐다 됐다 와아 이걸 깨네 제발 형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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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입 솔로 와 야 솔로 보너스 달달하네 야 이제 저구가 어떻게 뭐야 이거 하라고 만든거에요? 으흐흐흑 으흐흑 네랑 단발마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길은 대충 보이는데 앗 으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차아아아아゛ 오오오 나냐아 황글 했 Rog 아 너무 급했다 연비씨 보여주나?! 가져! 안보여주기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잠깐만 저기 거기 아니야 시애나 거기 아니야 거기하면 다 망해 나 여기 하고싶어 뭐 우리 오늘 영원히 합방하자고? 아 그럼 여기? 거기는 나쁘지 않아 그럼 여기 무슨 소리 봐 저거 깨지 말자는 얘긴데 와 형 진짜 대박인데? 어떻게 한거야? 아 안돼! 화살 저거 야 근데 길이 있다는게 신기한데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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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전 욕심내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깨면은 진짜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 아아 이걸 맞네 여기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난이도를 대폭 낮추자 저 시계는 뭐야? 저거 아 잠깐만 저거 뭐야? 잠깐만 길을 왜 이따구로 만들지 흐에에에 캤아 아 왜 빨라져 갑자기 아 뭐야 어 어 왔다 어 뭐야 어떻게 갔어? 언제갔어? 언제갔어? 아니 왜 이렇게 맞아라 맞아라 절대 맞지 않시 빅지 야 고리 아 잠깐만 어떻게 간 거야 이 구간 아ka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빡빡빡빡빡 아니 야 야 야 야 이렇게 되면 플레임 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 우매한 녀석들 받아가 보시지 여기 여기 통행 금지 그거 뭐야 그거 다같이 죽자는 거잖아 시엔아 우리 가 볼래? 가 볼까? 주둔 오오오오오오 흐흐흐으 물 고라 치는거 봐 자아 침착해요 여러분 지금 이에요 으, 아! 됐다 오우, sh! 오우, 어? 동전 같고?! 아, 안돼 x2 안돼.. 그거 내꺼였는데 나 왜 내리왔어? 아! 버린 야, 뭐야 야, 연비까지 가버린다고? 아, 형이 제일 못하네 아하핳, sh! 우리 중 최악 해, 케빈 아! 앗, 안되! 아니 내 뒤에 있었으면 됐잖아! 이게 무슨 일이야! 패자 연비! 얼템의 닭! 야 그래도 사장 생각해주는 건 연비밖에 없구만! 아 진짜 2점! 우리 금속 공장 한번 가죠! 가시죠! 아 나 금공 약한데 연비 그래도 한때 얼티미 치킨 홀스 크리에이터였는데 맞아! 아련한 영광이요! 일단 여기는 잠깐 막아보도록 할게! 아 뭐 그쪽 막아보자 뭐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아 이 쪽 방향으로 움직이네? 잘못 생각했네? 저희 사이좋게 셋이 들어가죠? 아니요 제가 먼저 갈 건데요! 부서라! 끈적해! 아 이런! 2등 3등 3등 이건 점수 무효돼요. 그러면 연비가 떨어져주면 아 깨기. 그래 났어요. 아 너무 쉬워. 그럼 이제 어렵게 가야지. 어 벌집이요?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벌 아닌가? 난 이도를 좀 올려줘야겠구만. MZ세대들은 말이에요?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. 툴. 어! 어! 아! 어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다시 설치해놨냐 형님. 벌 벌 벌 벌 벌. 어 저거 안 건드렸네. 1등. 야. 와. 연비야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 우리 둘 다. 으악. 저기다 드럼통을 붙여놨네? 저거 거의 엘리베이터잖아 지금. 누나 벌집 먹으면 아이템 줘요. 거짓말하지 마시오. 내가 우리 팀을 많이 했다니까 그러네? 그러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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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 닿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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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격로를 선택한다고?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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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쟨. 내가 눈물이 자라네 진짜.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쪽에 이렇게 하면 벌집을 건질 수 밖에 없는데 일단 한판은 좀 어렵게 갑시다 아무도 못가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집이 딱 정확하게 안하면 연비 죽은 다음에 우와 1위 깔끔 아 아 나 안할래 나갈래 요쪽 길이 너무 활성화가 되있단 말이죠 우리가 저툼에다 저긴 끝났다 이제 저게 이제 끝나서 딴 데 길만 들어야 되지 저기에 저건 어 근데 길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 꿀 진짜 저 개 때리고 싶네 아 시에나 나랑 같은 길을 보았구나 나이스 나이스 아 까시 일단 한 명 가셨으니 점수는 확정이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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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렸어 세네 갈렸어 여러분 이러다 플레임님 또 얼핏님 갈리고 끝납니다 아 치킨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하자고 한 게임 아닙니다 케빈 형이 불렀어요 내가 근데 이쪽 길에 뭔가 내가 꽂혔나봐 여기가 아닌가봐 애들이 보는 길은 형 거기 갈려고 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아니 전환장판을 보고도 가고싶어? 저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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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털고 나 먼저 간다 아우 아우 나 아니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왔네 아 또 끝났어 야 이거 뭐 이거 뭐 플레임 접대방송이야 뭐야 이거 형 이거 밸런스를 좀 맞추자 내가 이제 3점을 먹었잖아 3점이나 먹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점수 조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 왜그래 형 10%로 가게? 자존심 아니야 빨리 빨리 정신 차리고 채워봐 죄송합니다 저는 80%로 가겠습니다 괜찮죠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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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80%로 갑니다 빙센 저 이제 2약물 구합니다 모니터 킵니다 저는 이제 손으로 할게요 달려 잠깐만 꽃 누구냐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거 어 화염방사기 너무 무섭고 아하 어 뭐야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? 화리 저기요 연비씨? 귀소본능인가요? 아! 아이고 이걸만에 아 내가 아득바득 1위 하고 있는데 점수가 모잘라 해연방사에 넘어가라고? 잠깐만 저기 함정이 아 잠깐만 연비씨 아이고 연비집 어 어 이거 뭐야 야 은근 쉬웠잖아 야 은근 쉬웠잖아 이게 뭐야 우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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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늦게 가면 이거 야 카메라 또 이상해 늦게 가면 아 연비도가 아 연비가 저거 넘어가서 저거 주먹으로 쳤어 와 나이스 연비 아아 이러면 플레임님이 점수 먹고 게임 끝나잖아 너무 쉬운 만들었어야지 어 치킨 한 조각은 죽었지 어 야 왜 저래 아유 이게 뭐여 치킨 한 조각은 주세요 우와 야 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무슨 한 판을 못 이겨 한 판을 밸런스 조절 가자 안 되겠다 50% 합시다 50% 야 진짜 이래도 못 이기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유감이지 뭐 으으 야 우와 이건 뭐야 되게 신기한 거 많다 이 맵 자 봉쇄부터 들어갑니다 음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은 구멍들 일단 맞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제 피라미도 못써 그냥 이렇게 막아야지 어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지? 갈 수 있나? 수고! 나도 알려줘 누님 B를 길게 누르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야 시프트 누른 채로 점프 에이디야 시프트 점프 에이디 그대로 누르면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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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왔어 고! 레츠 고! 야! 간만에 너무 쉬운 떴다 야 이씨 그거 어떻게 깨라고 아 이거 완전 막히잖아 길이 아예 없잖아 그냥 아 왜 위로 넘어가면 되지? 저 블랙홀은 연비 누나 야 이거는 깨지 말잔 얘기지 에이 몰라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가자 이거 어떻게 가라고 어떡해 나 이거 이렇게 뭐야 뭐야 야 어떻게 봤어 시애니 저거 아 오 그러고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순간이동 되거든요 야 아 순간이동 야무지게 했네 아니 런비짱 길게 B 길게 눌러서 B 연비야 알트 F4 누르면은 깰 수 있거든 아 잠깐만 알트 F4라니 시애니 아니야 야 야 미친거야 폭이란 무언갈 아이 감사합니다 그만둘 때 하는 말이다 너무 달고 와 무슨일이야 어 더 블랙홀 야 콩알 지고 갔다 얘들아 이거 내가 연비씨를 위해서 파괴해줄게 어 오케이 벙 어 저 블랙홀 뭐야 못가 이렇게 심으면 아무도 못갑니다 그렇다라고 안다라면은 갈 수 있는거야 또 콩알탄 날라온다 얘들아 또 아이씨 아이씨 아니 카멜레온 지금 털 빠지는거 보이냐고 케민이 형 털 빠진다 탈모 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됐다 아 아이고 아 갈 수 있었는데 나 이거 1등 하냐? 형 플래그 세우지마 아이고 오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야 잠깐만 저 스핑크스 앞에 블랙홀저 터쳐야돼 저거 좀 어떻게 해야돼 지옥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아 우리의 이유 아 오오 갸 casa 아 아하하하 야 어떻게 잘했어 와 나 등털 다 뽑혔어 와 야 어떻게 살았어 아 이거 어떻게 가 못가 아까 어떻게 빠져나오는거야 블랙홀쪽에 붙었다가 오른쪽 벽 밟고 뛰었어요 오오 안들었어 버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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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의미가 없지 않아? 으아ㅏ하하하 제스핑크스 품에 가시가 생겼네 아이고 머리에 화염이 생기고 그러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길이야? 은근 길이 있다 어... 남... 어! 내 엉덩이! 어 다 죽었어 아이 저 활제비 와! 연비씨 가요! 최고의 길이다! 활타! 연비야 리듬 알려줄게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차차 아이 와요 원투 아...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맞아? 음... 박자 알려줬더니 딱 맞춰서 음... 박자 고수네 박치 아니네 아 맞다 여기까지 어 잠깐만 으아악! 으아아악! 어! 잠깐만! 기회닷! 기회닷! 아이 나는 왜 여기! 아휴... 형 갈 수 있어 총리 갈 수 있어 희망을 버렸으면 안 돼 동전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어? 침착해?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고요 위에서 시체가 떨어지네 막 지금이니! 지금이니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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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코인 까지? 야어어어어 순식간에 이리 어? 잠깐만 아아 저기 저거는 저거는 좀 꿀좀 빨자 저거는 좀 꿀좀 빨자 저거는 꿀좀 빨자 저거는 하지만 어? 그런척하면서 먼저 가는거지 그냥 대박! 우와! 지렸죠? 안돼 이거는 꿀좀 빨아야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어? 왜 여기 틀어졌죠? 로켓 아 뭐야 저거 하나밖에 없었던거야 아 일회용이구나 아 일회용이구나 야아 형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 됐다 으아악 짜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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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 저거 못먹네 하하하하 야이씨 야이 희망고문씨 지금 보였다 빈트 아 와 진짜 정확하게 맞췄네 야아 형 타이밍의 달인 안 돼 이대로는 실 1위 해버려 누가 동전을 먹으면 위험하니까 여기 같이 넣어야겠다 하하하하 뭐야 내 보물창고야 저기 아 여기 하키까지 생겼네 나는 갈 생각이 없어 하하하하 오늘 한번 계속 해보자고 으아 아 아우 야 나 철구에 스쳤네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정강이뼈 아우 아읠 윤gngon 으아아아 으오 어 승리 도써가anner Aw 야앜 어 이제 꼴찌대양전 가나요 좋아 놀이기구 개꿀잼 노리기구가 두 개네 약간 맞춰서 저기 동전 있어요 여러분? 좋아, 먹어주지 내가 먼저 나이스 베이베 안돼! 아 영빈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꼴지면 안하겠구만 안돼 무슨 일이야 이거 근데 아래로만 잘 가도 벽타고 꼴이 날 수 있어 어 왜? 자 봐봐 어렵지 않게 이즈 예스 으악 좋아 이번엔 꼴지만 안 넣은다 어떻게든 연비 누구나 찢어야 된다 어? 종이 비행기 우리 관광을 시작해볼까요? 어 저거 뭐냐 저거 왜 돌아가니 아니 이러려고 저렇게 단 게 아닌데 종이비행기? Or 45도로 jederED 아 아니 종이비행기 45도 어 지금이다 지금이니 관광 아 너무 쉽게 가신다 너무 이제 제가 여기다가 희망을 드릴게요 발판이요? 좋아 그 발판 내가 이용해 주지 그치 저거 할만하거든 와 들어가고 나면 아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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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럴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서 싸워 다다가 에 아 이거 이번엔 CLC가 그냥 통과만 하면 바로 1위거든요 주의 해야 되요 근데 케빈님이 나보다 점수가 낫다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 귀여워 3명이 사라졌거든요 벌써 슬로모션 슬로모션 아 이렇게 해서 스테디가 1등으로 통과 근데 난 60%를 해야 플레임님을 이길 수 있구나 야 우리는 3분의 2 플레임으로 하자 우리가 이제 33% 33% 연비가 마이너스 6% 마이너스 6%라니? 그게 뭐야? 괜찮아요 연비씨 사장님이 치킨 사주신대요 그치 케빈이 형? 내가 사야지 아 너 멋있어 사장님 멋있어요 버빙카드 플렉스 이 뒷꿀로 못 들어가나 이거? 너는 뭐해요? 아니 여기 꿀 있잖아요 보고 점프를 해야지 보고 점프했는데 되겠냐고 되겠냐고 아 이거 가서 따라가거든요 어 이거 은근히 오묘한데? 요렇게 괜찮다 요렇게 오묘하게 아 잠깐만 이거 무너지는 거였어? 무너진다 무너진다 나이스 나이스 아 미쳤다 이거 엄청 힘들어 이거 연비 나? 나? 진작하지 않아 물이 물이 살짝 흐르면서 나를 밀어냈어 아 진짜로? 저거 밀어내? 저거 장식일텐데 이상하다 저거 장식일텐데 이상하다 진짜 아닌데? 나를 밀어내는데? 아 저거 장식이야 장식이요? 너 누님 헛소리 하지 말고 게임이 나와줘 하하하하하하 꿈꾸셨어요? 하하하하 안돼 우와 어 케빈님 못가요 과연 그럴까 그러네 그렇지 어 저기 못가요 과연 못가지 아 웃음 göste Elliot 흐하핳 깜 cambi 왕 한번SUB isto 는 하늘 Commissioner ных Peter 펀치 대기하고 있다 어! 피했어! 안 뛰어줘! 나는 왜! 잊지 마라 갑니다! 살려줘! 아악! 나이를 두고 보자 저거를 펀치 쳐서 날려 담근? 얼른 와요 얼음만 밟고 그냥 점프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침착해 침착해 오직 오라고 탓 소리가 오오오 연비야 오오 연비야 야 조심조심 씨앤이 펀치 피할 생각 지금이 아악! 야 이거 씨앤이한테 완패 하하하하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? 기분이 막 짜질 것 같은데요? 괜찮아 얼마 후에 정모에서 만나면 니죽탱이 날아갈거야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우리 다 시킨 싸주신대요 와아아아아아 우리 케빈이 형이 짱이야 쫙! 케빈! 쫙! 케빈! 진짜로 X 됐다고 하하하하 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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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